하이 잠이 안와요 자다 꼈는데 잠이 안와 5시야 벌써 2시부터 깨 있었는데 다들 왜 안 자요? 학교 안 가나 너무 일찍 잤나봐 몇 시간도 일어나야 되는데 라이프 켜서 안 자네 아 아직 방학이구나 아니 피곤한데 눈 감고 있어도 잠이 안와 고토 슬립 애들이 연습 끝났을텐데 아닌가 아 아침인 것도 있구나 아닌가 이제 새벽에 안 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 눈 감고 있었는데 눈 감고 있었는데 잠이 안와 방이에요 방 오늘 애들 생일이구나 아까 영상 봤는데 연습실에서 케이크 했던데 연습실에서 케이크 했던데 저 굽스인데요 주로 우유를 살까봐 따뜻한 옷을 먹으라고 하네 좀만 갖다 자야지 그니까 사람이 왜이렇게 많지? 안자는 사람 진짜 많네 아픈거 아닌데? 아 출근하구나 벌써 진짜 피곤하겠다 맞아 이 시간 라이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눈 감고 있는데 3시간 동안 눈 감고 있었어 코로 26초 쉬고 난 후에 28초 잠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숨 쉬면 1분 안에 잘 수 있대 조금 이따 해봐야지 원래 이거 뭐야 제목 앞에 기대 기대 적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했어 유튜브 보면 잠 안올텐데 바람 소리가 내 숨소리가 좀 뗄게요 이 시간은 라이브 최초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생일선물 제들도 나 안줬어 알파가 이제 끝나 책 읽으면 잠 오겠다 또 누가 안자고 있네 다들 얼른 자요 안녕 핸드폰 끄고 자요 알겠죠 알겠죠 가르쳐준거 다 하면서 자볼게요 안녕 좋아요 11시쯤 잤나 다들 자요 바이 안녕 안녕 안녕